오늘은 DMI가 없는 브이로그를 찍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어서 오늘 오랜만에 진짜 공연화장 하는 거여서 또 저의 속눈썹 이런 느낌을 갈 건지 똑같긴 한데 이런 인위적인 느낌이 있고 좀 이게 더 부드럽다고 그래야 되나? 피곤해가지고 출발! 안녕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렌즈 느꼈더니 낯설어 역시 렌즈는 더 초롱초롱하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같아 왔다 그 녀석아! 섹시한 여자 잠시만요 뭔데요? 다섯 극장 이승한 여자야 나 설렜어 지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드시겠어요? 저거 하셔도 되고 굉장히 판대 오빠들 완전 떨려 방탄오빠들 완전 떨려 상황극했어 상황극 진짜 사랑해요 오빠 나 오늘 밥 먹었잖아 나는 거 주의에 오래감뒤 비산 빈 헤이 헤이 어? 언니 누리겠지? 뭐 안내해가 안녕하세요 회원이에요 아 A천 아니고 회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태두오빠 곰오빠에요 봉오빠 오늘 머리 멋있게 진짜 다시 한 번만 아 정말 이러면 안돼요 최근 바쁘고 복잡한 현실에 19금에 대해 흥미가 떨어지셨네요 아 네 맞아 맞아요? 나 요즘 연예술보기 아닌데 한 번 더 해드려요? 너는 다 맞는 것 같은데 젤리 사줄거야 지금 대기실이 추워가지고 핫팩을 사달라고 쏠랐는데 부치려고 그걸 사줬어 짜증나 어머 저 너구리가 있네 여기가 어디야? 롯데월드몰 두개 이어갈 수 있어 롯데월드몰 어때? 나의 센세이션한 방법? 이렇게 하면 언니 뚱뚱하게 나와 이렇게 찍어야지 우리 애가 안그러지 잘 찍을 줄 모르는 것 같은데 난 이쁘게 나오는데 한 3년 뒤에 언니가 오신 모습 보면 또 그러겠지 야 너 왜 내한테 한 말도 안했어? 아니야 난 나를 사랑하기로 했어 그럼 난 또 그러겠지 언니가 내 말 안 듣잖아 난 나를 사랑할 거야 우리 애가 내고 주름! 주름조차도 끈음수보다 훨씬... 낫지? 이거 찍었죠? 이게 붉은기! 붉은기가 잡히면 이렇게 이게 진짜 기미나 잡히나 여드름이 나빠져 못난이처럼 찍잖아 이렇게? 이렇게 찍어야지 저희가 지쳐서 처음에는 아자아자하고 왔는데 다시 왔어요 저는 시간 맞춰서 오셔서 언니 이거 맞춰서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지금 시간 전라방이야 전라방이 나왔어 그런 느낌 빈틈 중요하죠 물고기같이 생겼어 다시 속눈썹을 잘못 짜서 이랬는데 화면선 별로 달라진 것 같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튜버 선배님들 신나는 혜영 김 지금 10시부터 신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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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허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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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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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몰 쇼핑몰 그러다가 오늘 마무리 멋진 무대까지 끝났습니다 박수 짜자자자자자자자자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은 그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정돌이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안녕 뽀뽀뽀뽀 속눈썹 오늘 이쁘겠으니까 샤반샤반 샤반샤반 샤반샤반